소재의 게임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선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냥 게임하는 거와 이렇게 라이브를 틀어놓는 게임하는 것도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니까. 청정수의 게임을 지켜보는 고인물들의 마음. 좋습니다. 뭐냐 얘. 오우 판단은 프레즈 좋고요. 폭탄 병 까지 괜찮습니다. 여기서 일단 선수비 참자. 참아 참아. 나는 골렘이 필요하다. 참자. 이 의견도 좋네요. 카드를 미리 눌러놓는 습관도 가지셔야 할 듯. 아 카드를 미리 눌러라고? 네 선택만 해놓고 필게 내지는 많고. 아 이렇게? 네. 괜찮아 꿀팁 감사합니다. 오오!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뭐지? 지나갔는데? 괜찮아요 자 가자 골렘이 먼저 가주면 모으자 안마 안마! 그렇지! 안마 맞나? 줄여서 안마? 맞습니다 오오 오오 이렇게 되면 자, 폭탄 병 가서 조금만 긁어줘 폭탄 병까지 자 자 백화 잡고! 백화 잡고 그렇지! 어허! 아무치가 따라왔어요! 아 괜찮아! 아 상당히 판단 좋았는데 코스도 많이 썼죠? 그치 그치 그치! 그럼 나는 반대쪽! 반대쪽 가자! 자 이 판단 어떻게 될지 과연 넣었을지 이런 판단! 자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줘! 아무것도 나오지! 아 얘네 정도는! 얘네 정도는 별거 아니야! 가서 박아줘! 아 좋습니다! 봤고!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나요? 이런 플레이가 좋아! 박아! 박아! 야 얘 두번만 해! 두번 두번! 토네이도가 있네요? 아 진짜 다 해서! 자아! 맞고! 안 터지기만 하면 안 터지기만 하면! 그렇지! 자! 나왔어 나왔어! 오! 상대 빗맞았죠? 상대 빗맞았죠? 코스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완전히 던졌죠 이거? 상대에! 그거를 못했죠? 기본이 안 된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베이비 드래곤 꼽고 이거는 400은! 이거는! 여기서 접속 끊겨도! 여기는 와이파이 사인이 안 되는거죠? 수비를! 하지않고! 공중에 판단을! 좋습니다! 오! 다시! 손을 놔버리라고 이렇게 세레버니까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더이상 시간이 너무 많죠?! 우와! 와아! 마지막으로! 아아! 매너져 매너져 이거! 제가 놀란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현재 프로리그도 같이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 프렌스! 이런 장면들이 프로리그 간혹 간혹씩 이런 며에서 나오거든요? 사모! 사모님! 사모님 덤벼봐! 사모님 노게임 노 라이브! 야 게임사가 좋아하는 아이디다! 너무 좋습니다. 너 안 나와? 아 이제 나오는구나. 너 나오는 вот 보고 간다! 일단 얘는 가볍게 처치하고 자 이번엔 가보자 나도! 가보자! 오우~~~ 세 doubling 했으니까! 오오 얘 많다.... 낚시꾼 까지! 약간! 용준이에게 어려울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울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겠는데 이거는 왜냐면 낯선 카드들이 많거든요 그러게 엄마 마녀가 굉장히 낯선 카드이기 때문에 엄마 마녀는 뭐야? 저희 마녀가 세 가지 마녀가 있죠 암흑마녀, 마녀, 엄마 마녀 아 그래? 요즘 가장 핫한 마녀 엄마 마녀입니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자 아 공격하지 말걸 그냥 아 공격하지 말걸 아 여러분 맞아요 약간 상대방 부캐 느낌 나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자 맞아주면서 가자 하나만 까고 그렇죠 상대가 플레이를 잘한다고 해주려고 했는데 엉성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거 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밀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밀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가자 가자 이거 밀었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다 반대쪽 간다분대쪽 간다분대쪽 이 판단 간다분대쪽 한 번 더 나오는 네 토네이터 대기완료 좋습니다 와우 와우 이야 또 남아 주네요 jsor 50.5치기 50점 어치기! 야 골렘! 너 싸우라는 거 아니다! 앞에서 어그로만 끌어! 어그로만 끌어! 자 이 판단이 약간 클 수 있어요! 어그로만 끌어! 폭탄평까지 나와준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게임 길어집니다. 게임 길어집니다. 좋습니다. 반대쪽! 단독으로 간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수비로 타고! 약간 과열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과열된 느낌이! 각인 어딜가! 각인 어딜가! 여러분 알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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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한 건 좋지만 약간 과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천천히 좀 웃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야! 제발! 약간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되면! 웰플레이 나오면서 상대방 승리 가져갑니다. 자... 초반에... 초반에... 하하하하... 자... 일단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게임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잊어야지 잊어야지! 자... 맞습니다. 아... 자 기다리자! 아또... 프린... 벙개... 아... 벙개... 아... 이런데 번개 써야 되는구나... 아... 이런데 막... 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오른쪽 뒤에 골그램을 내세요. 포스터 꽉 차면! 어... 이러면 막아야 돼요! 이러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야... 뭐야... 왜 바로... 힐... 점프가 조금 빨랐네요! 이 정도에 암흑 마련까지 내서 매너 정리하면서 들어가볼까요? 매너야 멈춰! 야 그만 때려라 그만 때려! 자 풍나무까지 좋구요! 기거! 상대 코스트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얼번만 정리되면 어? 한 번 더 반대쪽 앞 프린스 반대쪽 앞 프린스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판단 한 번에 크라운 두 개 가져오는 판단 여러분 이렇게 하는거죠 살짝 의견 드려봤습니다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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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이렇게 되는구나! 카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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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쩔 수 없어 정말 기세 너무 좋은데 찐막입니다 이번에 이긴다면 9승 9패 다시 한 번 원상복구 되면서 3.900까지는 원상복구 되거든요 자 기다리자 와! 마녀와! 폭탄 병 괜찮을까요? 싼거부터 좋습니다 총란바 써도 좋고 아 좋아 너무 좋아요 지져! 좋아요 지금 손배 너무 좋은데요? 근데 페카 빠졌는데요? 하지만 나의 골렘은 들어오는데요 골렘 10코스트 천천히 10코스트에서 뽑는거야? 천천히 둘 셋! 뿜! 야! 가자! 뿜! 뭐지? 자 토네이도를 당겨둔다면 아 그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깨면 돼 깨면 돼 나도 깨면 돼 윙렘 미니언 빨리 정리가 된다면 3명이 살수도 있구요 아 좋아요 자 페카 뒤돌아봐 그렇지 골렘 붙었고 프렌스가 반대쪽에 뛰어준다면 투쿨 라운드 띄용스 띄용스 프렌스 반대쪽 뛰어준다면 이거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다 페카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맛이죠 프렌스 그렇죠 반대쪽이 이거지 그렇죠 신라 아이야 깨똘 페카를 굳이 막을 편은 없었지만 좋습니다 자 통나무 굴리고 부탄병 낼까요? 통나무 굴리고 부탄병 돌아오네 부탄병 내고 자, 타워피 없어. 번개 형 때려버릴까요? 번개 때려버릴까요? 번개 이렇게? 네네네, 타워랑 같이! 엑! 아, 좀 빨랐네, 마읍사. 좀 천천히 좀 가지. 아잇. 자, 하지만 나에게는 골렘이 있다? 골렘! 그렇지, 맞아줘, 맞아줘, 맞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죠. 골렘디엔 뭐다? 아, 아. 이렇게? 그렇죠. 상대 페카가 나오더라도, 오! 이거 뭐! 프렌스까지 내준다면? 페카 빨리 정리해드리는 그림? 토네도 땡기면? 땡겨요! 통나무까지 써준다면? 통나무? 아, 이거 안 써도 돼! 오케이. 뭘, 아껴! 예! 반대쪽 골렘! 아, 이거는 얘들한테 맞춰! 세리머니! 이거! 어! 어,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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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하만까지? 아직 안 끝났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는 거의 우승이에요.